용기 한번 가져봅시다 대박날까요 외쳐봅니다 박종숙씨 모십니다 당신 왜 이래 힘든 일이 너무 많아 세상만사 힘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인생살이 세우지마 저 날이 울거야 사는게 힘들어도 사랑이 힘들어도 내일모레 대박이 약지도 모르잖아 용기를 내봐 꿈을 펼쳐와 노래하며 춤을 추자 대박날거야 사는게 왜 이래 사는게 왜 이래 사는게 왜 이래 왜 이래 힘든 일이 너무 많아 세상만사 힘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인생살이 세우지마 저 날이 울거야 사는게 힘들어도 사랑이 힘들어도 내일모레 대박이 약지도 모르잖아 용기를 내봐 꿈을 펼쳐와 노래하며 춤을 추자 대박날거야 해방할거야 해방할거야 해방할까